요소수 대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하기 너무 힘들지만 시장에 아직 한 달치 정도 재고가 남았다는데 생계가 달린 운전자들 직접 해외 직구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황수연 기자입니다. 요즘 시내 주유소를 탈탈 털어도 못 구하는 게 요소수입니다. 화물차 운행을 못할 판이자 생계가 걸린 운전자들은 구하기만 한다면 가격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자 해외에 직접 구매하는 직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수출 제한에 나선 중국은 요소수 직구까지 일찌감치 막혔고 결국 대체제로 찾은 곳이 미국과 일본입니다. 10리터 한 박스에 8만 9천 원. 비행기로 일주일 안에 실어오지만 정작 국내 가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 물량이 귀해지고 가격도 천정부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텍스 없는 지역에서 구한 거거든요. 주마다 정책이 달라서. 그 주위에 있는 거 물량 끝나면 다른 주로 이동할 건데 텍스가 붙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해결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가격이. 이러다 해외 직구로도 요소수를 못 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저희 정책은 구현의 상품입니다.